생각보다 잘 외워지진 않았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와, 아이님 원 피아오리앙 징쿨러 안녕하세요 저는 리퀀이시 안녕하세요, 저는 리동렬 생각보다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잘 외워지진 않았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냥 이렇게 글을 읽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런 막 뚜따뚜 따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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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려워요 정말 간단해서 죄송할 정도인데 와, 아이님 원 저, 저요? 네 피아오리앙 징쿨러 그래도 케어는 얘가 그래도 케어는 얘가 아, 얘가 얘가 동렬 이동렬이 아, 동렬이가 조금 더 약간 섬세한 성격이죠 섬세한 성격이죠 망할 때 이제 에이 에헤이 에헤이 잘 때 일부러 푸는 맞아요 저한테 싸운답니다 저희 예를 들면 정말 별거 아닌 얘거든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로 안 챙겨요 알아서 잘합니다 아니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아닌가요?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만큼 Slim 뱃이 하나 바다 마치 하나 둘 감사합니다.